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 선을 바꿨어요 그동안 원래 있던 거 써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모니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 모니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케이블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쿠땡에 주문해서 어제 받아서 연결을 딱 해봤는데 연결하고 나니까 모니터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선 하나만 바꿨는데 그 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최고의 예수님이란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과 진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임지하신 주님의 임지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주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임재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맘다에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 드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여정이 감사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복있는 기적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 세임 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바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가신 예수님이 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가 영광의 하늘 보좌가 여러분 나의 보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대제사장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겪으시고 공감하시는 채우라는 분으로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스 기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팔장에서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밝힙니다 히브리스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완전했다면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옛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 예림을 통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림의 3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려면 자기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테테루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토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스 기자가 말한 장래 좋은 일이란 말은 옛 언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하며 짐승의 피를 뿌렸어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법대로 속죄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한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 대제삼에 오신 예수님은 일시적 한시적이 아니라 속죄를 이루시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짐승의 피를 바치는 속죄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 언약 여러분 율법대로 세워진 땅의 장막은 하늘 장막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손으로 지는 땅의 장막이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와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용키프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해마다 대속죄일이 반복될 때마다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야 했던 옛 언약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전적으로 완벽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라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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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찬성의 252장은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쾌하기는 나를 정쾌하기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뭐밖에 없을까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빛의 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알렐루야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염소나 짐승 송아지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죄에 수송아지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규정에 따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죄물로 바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수의 피를 뿌린 것처럼 뿌려야 했어요 그렇게 성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소마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9장 9절 이하를 보면 암송아지의 죄는요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결은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불순정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오염시킵니다 그래도 양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는 이유는요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오염된 양심은 염소나 황소의 피 아무송아지의 죄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짐승의 피는 외형을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죄의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양심이 더럽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양심이 깨끗해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삼에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이 불완전하게 줄 수 있었던 죄 용서를 완전하게 이룹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이분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직접 피를 흘리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기업 약속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죄인인 나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죄로 오염된 자아가 죽은 겁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바올이 갈라데스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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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우 단어가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언약과 유언을 연계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언의 효력을 논하려면 일단 유언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당연하죠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하신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효력이 있는 유언처럼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까닭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피의 의미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구약의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아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짐승의 격과 사람의 격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쳤고 해마다 그 일을 반복했던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바치시죠 피를 쏟으셨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셨어요 흠없이 자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사람으로 본 어게인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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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새롭게 빚어졌는데 왜 양심대로 살지 않죠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을 대었다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는 양심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양심대로 양심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도록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양심이 털난 것 같아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양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탄식할 만한 죗덩어리였어요 오염덩어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는 죽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옛 죄인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문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죽었어요 옛 죄인된 나는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양심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나요 쉬움나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죄 거의 안 질걸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택해서 그분과 같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면 그분도 죄 안 짓고 저도 죄 안 질 거예요 왜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로 지켜보는 것 죄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뭔가 이 나쁜 말 때 레드 카드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죄 못 짓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죄 줬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비양심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방법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라고 표현했던 히브리선 말씀에 그 섬기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예배의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인데 그 온전한 섬김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은 크리스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258장에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에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송 시를 쓴 작사가가 윌리엄 쿠퍼인데 영국 태생으로 성직자인 아버지와 왕족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어요 성격도 소심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살의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약한 체질로 늘 아프고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괴로웠어요 나처럼 못난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공포 가운데 수차례 자살 시도도 하고요 정신병원의 신세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윌리엄 쿠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화목재물되시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 값을 예수님 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후에 스카리아 13장 1절 말씀을 보다가 죄와 더럼을 싣는 샘이 열리게 될 거라는 말씀을 보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심령을 두들기는 은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보혈의 은혜를 글로 시로 쓰게 되었어요 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 쓰시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시선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쾌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거 영어과사로 보면 첫 대목이 이래요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한 샘이 있는데 보혈로 가득 찬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셨나요 혹시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피를 다시 다시 의지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양심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다면 여러분 갚으세요 갚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 양심이 새로워져서 당신에게 이렇게 갚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피를 단순히 더러워진 내 몸을 씻는 것으로만 쓰지 마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보여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고혈의 고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도혈의 도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또 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통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통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여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보자 내 보자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그 피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죽은 양심이 새롭게 빚어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삼기는 속죄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님 선한 양심으로 새로운 피종을 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냐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새 밤으로 지고 간절한 밤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지 confusing 즘 아멘